렌즈 속 세상보다 더 넓고 큰 세상을 만나고 싶은 나는 크리에이터를 꿈꿉니다. 닦고 또 닦고 요즘 이 집 주인은 청소에 한창 빠져 지낸다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9살의 주인 씨에게 최근 새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죠. 강아지들 털 많이 날리는데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청소 안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안내견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도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좀 깔끔한 편입니다. 독립하면서 한 달 전 만나게 된 안내견 주미.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죠.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주혜 씨 곁엔 늘 함께 세상을 바라봐주는 가족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자립을 했습니다. 홀로 서기를 하며 시작한 작업은 주혜 씨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는 일인데요. 시작한 지 다섯 달 만에 구독자가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저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 이걸 이제 좀 잘 만들었으니까 어디에 한번 올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플랫폼이 유튜브여서 저 건너야 돼? 저 근데 신호등이 있었어? 어 신호등이 있는데 나 맨날 못하는 건 했는데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시작된 영상에 사람들이 함께 웃고 공감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소중한 댓글들 그렇게 주혜 씨는 세상과 소통하게 됐죠.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주혜 씨의 손을 거치는데요. 단 1cm의 거리를 두고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촬영 당시 녹음된 소리와 기억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영상을 가지고 편집점을 잡아내는 건데요. 여기 화면에 있는 버튼의 위치만 기억을 해놓고 글자는 안 보이는데 이게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 보이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손으로 직접 눌러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르고 붙일 때 선이 하나 생겨서 그 선이랑 이 버튼들 위치만 보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편집을 마치면 다음은 자막 작업 최대한 글자를 키우고 글자체와 내용을 정합니다. 이 순간 글자를 정확히 볼 수 없는 만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혜 씨는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끔 큰 피로감이 몰려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제가 눈의 변명이 진행성이기 때문에 실명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편집자를 구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구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편집을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멘토가 있으신가요? 만나고 싶은 분이요? 엔조이 커플? 먹방 영상에 최고 크리에이터로 꼽히는 이 커플 다들 누군지 아시죠? 등장하는 영상들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커플 크리에이터 엔조이 커플입니다. 구독자 200만을 바라보는 초대형 크리에이터로 손꼽히고 있죠. 엔조이 커플이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여쭤보고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게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차에 따라오시면 좀 작아요. 제일 먼저 그들의 작업실 촬영 스튜디오로 안내해 주는데요. 이 작고 아담한 방에서 뛰어난 아이디어만으로 179만 구독자를 이끌어낸 겁니다. 멘토들이 제시하는 좋은 영상을 위한 첫 번째 팁입니다. 민수도 저의 ENFJ의 성향을 이해하게 된 게 예전에는 ENFJ의 성향을 이해하게 된 게 예전에는 ENFJ의 성향을 이해하게 된 게 주현님도 그런 거 하나 정하고 싶었다. 영상 맨 앞에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나 시그니처 멘트가 있으면 좋아요. 엔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 멘토! 나라입니다! 엔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 멘토! 나라입니다! 줌이랑 고고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 시그니처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쳐져 있더라도 인사를 엔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 similarities! 랄라빈! 예전에는 컴온! 김지일러! 오늘은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진행할 건가요? 잠깐 사이 첫 만남의 어색함은 사라진 것 같죠 주혜 씨 첫 번째 고민인데요 항상 고민인 게 들고 찍을 때 제가 얼굴을 자꾸 잘라먹는 거예요 아 가사에 편집할 때 보면 약간 이 정도까지만 나와있고 아 맞아 그게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감각을 익히는 게 좀 좋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살짝 꺾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고 하면 힘들어 딱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받침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으면 얼굴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얘를 조금 더 긴 걸로 바꾸고 여기에 딱 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무조건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간단한 방법으로 큰 고민이 해결됐네요 이제 조금 더 안정된 촬영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다음은 주혜씨가 가장 궁금해했던 기획회의 멘토들이 직접 주혜씨의 영상을 보며 꼼꼼히 체크합니다 특히 이 괌 여행 영상에 주목했는데요 여기 브이로그 안에 이렇게 한 꼭지로 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코코넛 간장에 괌 놀러 가셨을 때 코코넛 간장에 찍어 먹는 거 되게 신기했거든요 바로 이 장면이 멘토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짜 짤 것 같네 어때? 그 과육을 간장에 찍어 먹었는데 나는 거기 가니까 다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 그 괌 여행 영상 안에 있으니까 몰랐다 몰랐어요 저였더라면 괌 영상을 쪼개서 그 한 꼭지를 올렸을 것 같아요 좋다 궁금하네 맞아요 무슨 맛이에요? 약간 회먹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지 코코넛을 간장찜 먹었는데 회맛이? 어떻게 하지? 궁금해 와 제목만 바꿔도 새로운 느낌이네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상과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유익한 주원들이 참 많았는데요 잠시 티타임을 가지며 긴장 해소 방법을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재밌어 앞에서 잘 해주고 있어 왜냐면 개그맨들에게 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 손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것만 켜면 자꾸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전문가예요 여기 손민수 전문가예요 이거는 진짜 저도 너무 많이 그랬는데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지 라는 인식이 들어서 보면서부터 멘트도 꼬이고 다 꼬이는데 네 너무 친해져야 돼요 항상 많이 계속 저는 그래서 촬영을 안 할 때도 카메라 그냥 세워놨어 그냥 안 하더라도 그냥 내가 찍고 있는 거랑 일상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계속 좀 찍으면서 연습할 수밖에 없구나 맞아요 찍다 보면 해결이 되네요 아 그래? 네 근데 왜 아직도 그래? 조금만 더 찍읍시다 네 삶은 누구에게나 긴장의 연속이라고 하죠 주혜씨가 가장 고민하던 문제를 털어놓을 차례입니다 저는 시력이 점차 나빠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나빠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시력으로 편집을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나의 채널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편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본인의 감을 서로 맞추는 것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 더 나아가서 저는 구독자분들 중에 편집자분들을 구하는 게 너무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 채널을 좋아해 주시던 분들이어서 톤앤매너 같은 거를 설명을 해도 좀 더 빠르고 이런 합의점을 찾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편집자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주혜씨에게도 엔조이 커플에게도 오늘은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냥 급하게 주혜님이 오신다고 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영상 지우기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장하드요 외장하드 감사합니다 이태라면 꽤 많잖아요 기도는 참석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 활동 응원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오히려 더 좋은 배움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주혜님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저희가 앞으로 주혜님 올리는 영상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챙겨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일단 너무 현실적인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진짜 너무 많이 감사하고 도움됐던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로 새로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혜씨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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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